ㅋㅋ 어머 어머 왜? 아니 가서 카메라 한 거 들었어 안 돼! 고추장 맛 제육볶음 고추장 맛 밥반찬이야 이제 밥 다 먹고 귀여워 여기 평역에서는 강아지 작은 공원도 있어서 먹고 여기서 밥풀이 간식도 샀어요 여러분 여기는 오하브 글램핑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반려견 반려묘? 나한테 오게? 저희가 이번에 예약한 곳은 여기 가든 B동이고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강아지랑 오기 너무 좋더라고요 1박에 158,000원 정도 했는데 저희는 3명이어서 인원 추가 1명 애견 동반 하나 해가지고 거의 20만원 좀 넘게 1박 숙소로 잡았습니다 강아지랑 가면 텐트 치고 이런 과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편한 글램핑장이 아무래도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캠핑은 이렇게 글램핑장으로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바비큐장이고 저희가 미리 인원이 3명이라고 말씀드려서 의자도 3개 가져다주셨고 이따 5시 되면은 숯을 추가해주시 그래가지고 저녁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고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있고 이쪽으로는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여기는 주방 전자레인지, 인덕션, 버너 이런 거 있어가지고 따로 개인 하루 필요 없이 부탄가스만 갖고 오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형부가 집에서 가져온 술 밥 고구마 이렇게 복층으로 공간이 되게 저희는 애견 동반을 해가지고 요거 패드 4장을 주셨고 이렇게 밑에는 TV랑 공간이 있고 위에는 위에는 침대만 있는데 강아지가 올라오기에는 계단이 좀 위험해가지고 잠잘 때만 올라오면 좋을 거 같아요 못 올라와 그리고 애견 동반이어가지고 여기 물그릇이랑 밥그릇이랑 강아지 쿠션이랑 수건도 따로 주셨고 화장실 문이 왜 잠겼어? 여기 내부에는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엄청 비싼 게 아니라 편의점 가격이라서 그냥 몸만 오셔서 사도 될 거 같아요 근데 비싼 카드 판드가 많으면 진짜 할 거 같아 여기 애견 운동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밥그릇이랑 저녁 먹기 전에 놀고 오려고요 이미 이렇게 신났어! 이렇게 신났어! 이렇게 신났어! 이렇게 신났어! 이렇게 신났어! 이렇게 신났어! 맛있어! 순차적으로 숯 그러니까 미리 해놔까? 재워놔까? 거의 안 먹었던데 불에 찍어! 이거는 오늘 저녁으로 먹을 양고기인데 이거 백년밥상에서 산 거고 너무 딱딱해서 미리 해동해두려고요 이렇게 담가만 넣을게요 와 나 그리스도 왜 안 가지고 왔지? 조금도 냄비가 너무 커서 진정치기를 미리 끓여놔야 돼 웃기다 그리고 그리고 이쪽 손 돌아! 엎드려 지 먹고 엎드려 김마루한테 두 개 남은 거는 이모가 이따 줄게 두 개 남은 거는 이모가 이따 줄게 너무 Elektron 빌들려고 가지고 왔어요 지금 4시 반인데 저녁을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숯 갖다 주시면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책 좀 읽고 쉬고 그러려고 합니다. 오는 집에서 커피 타왔어요. 이제 저녁에 있는 내 일을 먹기 좋은 곳은 없었어요. 간식 먹고 나갔어? 응. 일로 나를 먹었기 때문에 빨리 먹기 싫은 것 같더라구요. 지방에 업어치는 물을 만들고, 물을 먹다니, 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물에 넣기 위해서 물을 넣자. 물을 끓여주면 물을 먹게 됐습니다. 물을 끓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물을 끓여주면, 물을 끓여주면, 물을 끓여주면, 물을 끓여주면. 대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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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양파 간장 소금 잘 섞어줘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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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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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숙성하는 동안 손마리 고기 된장찌개 밀키트 이것도 백년밥상이라는 곳에서 산 건데 이거는 고기를 먹고 된장찌개를 해서 같이 먹는 거래요. 오 딱 맞아 아 그래 그래 그거 보는 건데 재료만으로는 일단 되게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이 이 연복 목란짬뽕도 같이 먹을 거예요. 원래 캠핑온은 라면을 먹는 게 국룰인데 저는 라면보다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 테스트하면 돼 아니요. 이렇게 쓸어줘 이렇게 쓸어줘 잡고 또 다른 음식은 이 백년밥상 쭈꾸미볶음 쭈꾸미볶음 난 그 전에 안에서 먹었는데 그래? 뭐가 있어야 돼? 네. 운이 진하네 그냥 끓이면서 먹는 거야 그냥 끓이면서 먹는 거야 연연 나오면서 가위 좀 언니가 방 이게 맥켈란 이란 술이래요 쓸 거 같은데 이거 하나 먹어 화만 담가 봐 그럼 안 돼 야 나 이거 짬뽕 별로 내 스타일 안 해 그래? 응 떡볶이 맛이야 맵잖아 그래? 근하게 생겼는데 비주얼은 근데 비주얼은 좋은데? 그냥 젓말 짜라 그래 떡볶이 맛은 무슨 말인지 알아? 고추장 맛? 응 난 쭈꾸미까스 someplace 먹어볼까? 쭈꾸미는 안 먹어 봐 꼬입자마자 먹어 저런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진짜 먹고 자세 아 여기 그 목이 튀어나오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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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응 기호에 따라 먹고 또 좀 이상하다 싶은 거 먹어 또 되었어 세상에 그거 유튜브에 올려봐 숟가락으로 하이브 먹는 사람 아 부드러워 여기 양꼬피도 팔려는데 응 음 냄새 뭐 그러진 않은데? 오히려 더 부드러 원만한 스티크보다 아 아 아 아 아 에어프라이기 180도 30분 180도 30분 호일 시커멓으면 꺼내면 되지 않아? 우와 아 아 나무가 너무 없는데 더 넣어 나무 넣으면 또 파래져 아니아니야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까 가폐 휴게소에서 산 잣샌드 메롬도 그냥 먹을까? 아냐 근데 인사 못 봐 아 원래 위스키잔든 이렇게 차라리 있으면 그런거 써 여긴 아 얘는 아 걔 먹지마 오빠 갔다 아니야 걔 까먹으면 또 달라지 저거 숯 아니야 저거 숯이야 야 이거 죽어야 이거 개똥 아니야? 개똥아 아 너무 텄어 어떻게 이번 고구마 다 망했나 이거 왜 제대로 안 싸졌어 어 어? 근데 바프라 고구마 안 바프라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안돼 이모가 조금 시간 떼서 죽고 바쁜 거 하고 찍으라고 시작해봐 이모가 먼저 음 멋있지 뜨거워 아 그리고 고구마를 더 추가했는데 이게 고구마가 원래 오븐에서 10분만 하는데 고구마 1시간을 구워가지고 돌이 돼서 못 먹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 고구마인데 사이즈가 다르지 느낌이 색깔이 아까 오고 싶다 했었어? 우와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나도 먹고 싶었어요 나도 먹고 싶었어요 오빠 먹을래? 사람 태그하기로 하면 되나? 소금남이에요? 사람 태그하기로 해 오케이 그리고 이거 근데 이게 속은 조금 요건 덜 익었어요 선생님은 잘 나왔지? 요건 덜 익은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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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이 나갔는데, 이거? 잡았어. 잡았어, 다시. 마늘도 부수도 넣을까? 뭐 넣는다고? 마늘. 여기 원래 만두도 넣어서 하는 건데, 식용유가 없어서 만두를 먹고 왔어. 약간 그 커피 프린스 1호점 김치볶음밥 느낌이에요. 빗소리 진짜 대박이야. 너무 좋아. 매일 해시의 말. 한 번 한 입 해봐. 누가 짜다 그랬냐? 싱거워? 응. 맞네, 기름이 없어서. 근데 일단 비주얼은 아주 성공적입니다요. 지금 시간은 9시고, 이렇게 조식은 배달 왔어요. 우유 이렇게 넣어서 먹으라고 시리얼 맞고. 이거는 사과. 또 인당 샌드위치 반 개씩. 어제 밤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밖에서 먹으면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안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귀여워. 이거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짠. 이건 먹는 거다. 이게 아직 금쪽이 나은데 역대급이었어. 응? 응? 조금 짭짤하긴 하네. 어쨌든 간편한 고춧가루의メ oppervative 팀 그unityweed오 alten공인, 그럼, 빅라 베이브아 공장에서 조심해. 오늘은, circumstance. 우리 집을 굳은ном wanna 날씨는 흐리지만 비오니까 뭔가 더 운치있었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